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해야 돼?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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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하이 에브리원 하루 하루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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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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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드려나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어? 돌리면 되잖아 이거 새로로 보여주니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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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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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생겼어 여기에서 만나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이거를 이렇게 들으면 돼 이거 들고 하는 사람이 있네 감사합니다 내일 내일 잘생겼어 그리고 네가? 잘생겼어 잘생겼어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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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가로로 바꿀 수가 있나? 가로로 바꿀 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가로로 해 그냥 가로로가 안 되는데 그냥 가로로 해 근데 우리 계속 가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로로 해 뭐야? 지성이 세게도 가로 지성이 좀 앉아봐 지성이 일로 와봐 네 형이 해야 돼 일로 와봐 가운데로 좀 껴봐 나 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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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안에 안 오면 하고 빨리 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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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프랑트 프런트에서 저희가 공연을 다 마치고 한 명 내려오는 게 나을 거 같아 다 마치고 다 마치고 저 이거 멘트 잡이 지금 대기실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즈니들 봐서 너무 좋았어요 시즈니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코로나 이후로 함성 소리를 제일 크게 들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공연장에 오신 분들 있겠지만 안 오신 분들한테 진짜 어느 정도겠냐면 진짜로 얼굴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화면에 좀 나와주실래요? 근데 진짜 난 역대급 그 역대급이었던 거 같아요 화면을 화면에서 나와주세요 지성 화면에서 나와주세요? 화면 그냥 나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택한 영상을 들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고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노래 Beatbox Let's go 네 한성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해서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마지막 곡을 못 했어요 아까 천러가 말한 것과 같이 저희가 5월 30일 날 마지막 곡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맞아요 Beatbox 좋았어, 진짜 좋았어 되게 신박해서 진심 좋았어 아직 공연이 안 끝난다 나는 진짜로 좋았어 우리 앵콜 무대 5월 30일 5월 30일까지 기다려주시다가 딱 저희 Beatbox가 나오면 그때도 아주 정말 그 큰 함성소리로 들어주셨습니다 런쥔 씨도 이 타이틀 제일 좋았다고 하시고 진짜 제일 좋았어요 천러 씨도 이 타이틀 제일 좋았다고 하셨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지금이 독일 여기 펑크로트 시간으로 11시 48분이고 저녁 11시 48분입니다 그렇죠 밤 있네요 밤 한국 시간이 몇 시야? 밤 밤 밤 밤 7시쯤 돼 갈 거예요 6시 48분 6시 48분이니까 7시쯤 돼 가는데 설마 이 알람 때문에 깨신 분 있다면? 뭐 깼으면 봐야죠 깼으면 우리랑 함께 있어요 깼으면 저희랑 같이 놀아요 이마크 씨 금방 저희한테 문자로 여기 여러분 다시 자면 안 돼요? 차 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차? 차 타고 있어요 스케줄? 이동 중인가 봐요 몰라요 오늘 일본 받는 거 아니겠네 스케줄 모르겠다 지금 약간 저희는 이마크 씨 들어오셨네? 이거 어디야? 근데 이마크 씨 지금 라이브 안 되는 상태가 아닌가 엔시티 드림 나평 이마크 씨 언제 또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네? 아이고 들어오셨으면 라이브 참가 좀 하실래요? 안 돼 지금 안 돼 아이고 아이고 그 그 마크도 Dr. Strange 2 봤는데 응 스포죠 알았어요 하트 초록해서 아니 스포 너무 사실 저희가 시차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 생각 나도 지금 그거 나도 시차적으로 잘했다고 했는데 지금 딱 공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네 졸리기 시작하네요 하트 초록색이 알고 재밌게 알고 어제 진짜 일부러 늦게 잤네 응 눈 진짜 감기는 거 떠가면서 일부러 늦게 잤거든요 일부러 늦게 잤다고? 한시 반에 잤다고? 몇 개 잔 거죠 그게 늦게 잤다? 원래는 진짜 한 진짜 빨리 잤 뻔했어 근데 진짜 너 얼굴 계속 반 갈라죠 응 부터 소문이 날 거 같아 인스타 라이브도 뭐 얼마냐고 런쥔을 런쥔한테 기대해 런쥔한테 기대해 뭐야? 런쥔 엄마 뭐야? 런쥔 런쥔 네 오늘 정말 오신 분들 정말 최고였어요 오늘 오늘 진짜 오랜만에 그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그 함수를 느꼈기 때문에 맞아요 박자 놓칠 뻔했어 진짜 위험했어요 진짜 박자 놓칠 뻔했어 그것보다 사실 독일에서 처음으로 하는 공연인데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함성 질러주셔서 너무 고마웠는데 사실 진짜 여러 나라에 가서 다시 공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던 것 같아요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해야죠 할 거에요 전 세계 있는 시즌이 만나러 가고 싶네요 아니 근데 가고 싶네요 갈걸요? 아니 갈 거라는 게 알아 공지 떴어 우리 아니 아니 가긴 가는데 어딜 갈지 모르니까 어딜 갈지 모르니까 어딜 갈지 모르니까 아직 저희도 몰라요 뜬 거 많아요 다 떴어 거의 나 봤어 아니 정가 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 얘기 아니야? 아이고 아까 까먹었어 아 진짜 까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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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방송이 아마 5월 28일일 건데 그때까지 한 지금 한 12일 정도 남았네요 오 마이 갓 네 일이 근질근질하네요 대박이었어요 오늘 한 방송 그러면 딱 이틀 뒤면 또 우리 비트박스가 나와요 아주 그냥 그런 연속으로 계속 네 우리 여러분들이 좀 좋아했네요 이 무대에서도 우리 오늘 무대에서 스포어하려고 했는데 진짜 열심히 촬영하셨대 칭찬해 주세요 아 할 거였네 그 뭐지? 질문 봐봐요 그 말 풍선 눌러봐요 물어본 표로 돼 있는 거 쪽이 있는 거 밑에 거 옆 옆 옆 아니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대돼 있어요 그게 뭐야? 내리면서 봐주세요 그거 내릴 수 있어요 그거 내릴 수 있어요 How's Germany? That was so beautiful So beautiful amazing 진짜 incredible 제 인스타그램에 그 막 상강이랑 막 강 예쁜 거 다 찍어놨으니까요 런쥔 사진 다 제가 찍어줬어요 나 진짜 나 솔직히 말하면 나 처음에 진짜 귀찮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귀찮아 그래서 지금 지금 잘 나왔으니까 뭐 이해해도 되겠죠 어제 약간 잠깐 구경한 거 그 정도 아 예스텔데이 아이 워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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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통역해드릴게요 참 좋았어 왜요? 어제, 어제 다 같이 저녁에 도착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 같이 산책 가고 밥 먹으러 나갔었는데 따로따로 갔어 맞아, 나 런쥔이랑 내가 제 친구가 어떤 식단을 예약해 줬어요 그래서 런쥔이랑 같이 갔어 인원이 다 못 들어가서 저희는 따로따로 찢어져서 갔다 왔는데 런쥔 씨를 뽑았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 나 원래 같이 갈려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갈려 했었는데 짜증나는 거 제가 꺼내줘서 짜증나는 거 어떤 상황인 줄 알았어, 우리 아니, 왜? 우리가 나가려면 솔직히 원래 그냥 우리 둘이 간 거였잖아 그래서 네가 우리 단톡방에서 나 배고픈데 그래서 우리 이미 갈라 했어, 모든 분들 우리 나가게 도와주려고 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탔는데 내가 너도 밥 먹을래? 그래서 전화 왔지 너 먹을 거야? 어! 잠깐만요, 디사이 뭔데요? 나 지금 갈래요, 갈려면 빨리 나와 근데 안 나왔어 아니, 내가 왜 그랬냐면 난 진짜 그때 너무 배고팠어 너무 배고파는데 왜? 비겁한 변명이 갑자기 서로가 상처를 난다는 거야 아니, 상처를 난, 왜냐면 예약 시간이 10시니까 크기도 한 번 물었지 아니, 아무튼 상처를 난다는 얘기를 듣고 난 진짜 바로 밥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아벤아, 그럼 안는가? 이렇게 했더니 되게 괜찮아요, 디사 씨 런진이 너무 귀엽다 아이고 짧은 헤어커 정말 섹시,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오늘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거 누구였지? 터브가이? 터브가이? 나래요 부부부 형들이 나래요 부부부 처음 들어봤어요 지성은 터브가이 앤디는 터브가이 앤디? 앤디 파크 앤디 파크 앤디 파크 파크 아니, 이거 얘기해도 되나? 왜요?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봐 이거 왜요? 이거 허락받을게요 아니, 일단은 그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정보니까 공개됐는지 공개됐어? 그게 뭐 어때? 공개는 아닌데, 맞아 그게 뭐 어때?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됐으면 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뭐 어때? 오케이 뭔데? 그래 아니, 나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튼 일단 다른 분들에 관한 얘기여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다 그렇게는 다른 분들 알려줘?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봐봐, 봐봐 어? 뭔데? 우리끼리만 알 거예요, 여러분 뭔데? 아니, 나 좀 알려줘 이거 약간 말 안 될 것 같아 말 봐 근데 그거는 솔직히 이게 되셨긴 한데 그건 어때? 아니, 근데 만약에 그분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았었어 그렇지, 그 체험할 수 있어 그러면 지사랑이가 좀 존중해서 그러면 지사랑이가 물어보고 얘기해, 그러면은 지금 물어볼까? 지금? 약간 이상한 게 안 될 것 같아 가을 쏘 핫 예아 예아 덥, 덥대요 봐봐 물이 더워요? 가을 쏘 핫 요, 요, 요 여러분 뭐 독일에 대해서 궁금한... 지성, 캔 유 캔 유 같이 알아가요? 지성, 캔 유 리피트 2, 99, 7, 9, 2 퍼 세컨드, 플리즈 2, 2, 99, 7, 9, 2 퍼 세컨드 약간 장르가 달하거든 나한테? 나한테? 예아, I love it too 이거 이거 녹음할 때 진짜 진짜 약간 보통 잘했다는 걸 찢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난 이건 잘한 느낌을 찢은 게 아니라 진짜 목을 찢었어 진짜 마크 형이 얼마나 새길지 안 해 프레쉬 예스, 에이 다 좋은데 에이오, 워스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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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허트 그린허트 나 한번 질문 좀 더 보고 싶어 이거 거치가 안 돼요? Can you say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진짜 오랜만이다 침이에요, 침 이런 거 누르면 이렇게, 봐봐요 이게 또, 이 팬분들도 떠는 거야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는지 알 수 있어 How is Germany? 네, Germany의 뜻인가요? 야, 솔직히 나 진짜 나중에 또 여행하고 싶어요 맞아, 되게 날씨도 좋고 일단 약간 걸어다니는 맛이 있었어 맞아요 그리고 되게 사람분들이 되게 다 친절해서 되게 뭔가 되게 재밌게 그렸어 잠깐만 되게 여유로운 거리 맞아 되게 편하러웠어 되게 편하러웠어 나 어제 렌쥬이랑 같이 밖에 있었다가 어떤 벤치에 앉아있어 I love you 어떤 아저씨가 오신 거야 I love you 알려줬지 않았어? 알려줬지 않았어? 아아 오셨는데 영어를 못 하셔, 아저씨가 근데 저희가 저희도 독일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과 사람 말로 안 해도 소통이 되더라고 뭐 그래서 탁구 얘기 탁구 얘기했어요 탁구 얘기하고 저한테 저한테 그 진짜 유명한 선수분 그 마롱 라고 진짜 멋있는 탁구 선수인데 너무 멋있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나도 독일에서 진짜 유명하신 탁구 선수도 가면 계시거든 그래서 이거 이거 얘기하면서 통했어 팀오버 그 분 마롱 신기하다 그랬어요 나 렌즈 좀 빼고 가야 돼 렌즈 끼고 있어 나 지금 약간 어 갔다 갔다 얼른 갔다 아 근데 지금 밖에 약간 약간 나 세 번 했어 불빛인가? 아 근데 다 친 거 같아 근데 여기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9시까지 9시에 해가 지더라구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사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어제 나 그 식당에서 그 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봐봐 진짜 예쁘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 그 어제 그 먹은 저녁 그 생선을 아까 웨이버에 올렸거든요 그 생선 너무 맛있었어 진짜 짜증나라 그래 너무 맛있어 한국에 계신 시즈니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는 라이브가 좀 새로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쟤민 너 너무 예쁘다 조식을 먹으세요 아참 나 어제 나 오늘 안 내리지 아침 한 명만 얘기하실게요 계속 반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었어요 네 오디오 물리지 않는데 제가 일어나서 딱 진짜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매니저 형한테 매니저 형한테 우리 여기 호텔에서 조식 먹을 수 있어요? 했는데 대답이 없어 그래서 어? 아직 자고 있나 봐 그래서 그래서 나 그냥 내려갔어 조식 먹으러 갔어 찾아보고 그래서 식당 갔는데 그 매니저 형 맛있게 밥 먹고 있었더라 그래야지 뭐 아이고 우리 차라리 싱투하네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도 해야지 맨날 우리 연락 볼 수 없어 컴투 브라우젤 브라우젤 댓글이 많아요 브라우젤 꼭 알아 갈게요 옛날이 저희 2019년 때였나? 칠레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남미 쪽에 처음으로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브라우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Are you sleeping? Yeah, I'm sleeping 사실 여기 실환으로는 지금이 12시? Yeah 밤 12시 맞습니다 I love you guys 늦었네 미국 머짓이야 미국 머짓이야 미국도 저희가 근데 사실... 뭐지? 이제 관객들이 정말 많이 계셨는데 관객들이 이제 이제 다 한꺼번에 빠져나가시면 인파 엄청 물리잖아요 그 경기장 바깥에도 그래가지고 네 조금 기다릴 때 나가고 그래서 한번 뭐 그럴 김에 한번 캐볼까 해서 켰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을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늘 독일 공연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항상 저희는 우리 시리들 만나는 거를 정말 원하고 정말 바라고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저희 딱 공연한다고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즐겨봅시다 여러분들 좋아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만 take some rest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노 씨 멘탈 나가셨네 네 우리 제노 아주 오늘 모두가 얼굴이 나오기 위해 못 보는 퍼포먼스 아주 멋있었어요 잘 벗었어 우리 이제 독일이랑 많이 많이 찾아올 거니까 여러분 저희 혹시 초점이 이쪽으로 밖에 안 가니까 저기요 이리 와주세요 다시 앉으세요 아니 저 댓글이 얼굴 가린대요 아 그래요? 정확히 아니 여기 날 수 없네 여기가 가리죠 근데 지금 제노가 포커스 되고 있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나한테 올게요 아니 근데 이러니까 뭔가 형 머리가 합성된 거 같아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합성된 느낌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얼른 이제 굿모닝이고 이제 지금 젊은이 계신 분들은 굿나잇이에요 굿나잇 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았고 이제 저희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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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